프로그래머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게요. 로봇은 지금 로봇 라이브러리에 가있구요. 로봇은 절대 우리가 하는 거를 못 봐요. 그림 카드 우리가 어떤 거를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카드를 보고, 네. 이 모양을 우리가 프로그램 짜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 4칸 가야지. 그리고 다시 내려 놔야지. 다시. 그 다음에 다시 4칸 가야지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고. 그 다음에 내려고. 다 있어요. 자,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로봇은 돌아왔구요. 프로그래머들이 짠 프로그램을 로봇한테 전달해주세요. 자, 로봇은 보구요. 로봇은 보고 거기 있는 명령어대로 컵을 쌓아주세요.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